전북 지역 경제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의 편중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역시 이들 3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는데요. 반면 도내 군 지역은 이렇다 할 일자리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는 850여 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기준 군산산업단지에는 1만 6천8백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8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익산 2산업단지와 2천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 전주산업단지 등이 전북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대규모 산단입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이들 3개 시지역을 제외하면 일자리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군산과 익산, 전주, 완주에 몰려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와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제외하면 도내 군지역에는 농공단지뿐이고 고용 인원이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동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는 98만 천여 명, 이 가운데 전주에 34만, 군산 13만, 익산 14만 등 3개 시지역에 전체 65%인 63만여 명이 몰려 있습니다. 장수와 무주, 진안, 임실, 순창은 취업자가 만여 명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농림업 취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농림업을 제외하면 3개 시의 일자리 편종은 더 커지는데, 제조업 취업자의 74%, 서비스업 취업자의 71%,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의 73%가 3개 시지역에 있습니다. 취약한 전북 경제 규모 안에서도 세계 시 중심으로 일자리 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종사자의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 취업자를 별도로 발표했지만, 이 경우에도 세계 시지역 취업자는 60%를 넘어 일자리 편종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아멘